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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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작업을 하신답니다 수작업 고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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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표님 옆쪽으로 가실까요? 저 옆으로 좀 비도하고 갈게요 보세요 방자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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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영 선생님께서 장인께서 만드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방자유기고요 따님 되시고 더 고마운 곳은 사위께서 13년간 정수를 받고 했다는 게 정말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민정 인정서에 있는 우리 김천 방자유기 전통을 살리는 이분들을 위하여 위하여 네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김천 방자유기 화이팅 대표님 잠시만큼 작품이네 작품은 시장 안에 이런 게 있네요 대부분은 804 안에도 있어요 비싸죠 비싸죠 되게 비쌌 거 우리 청와대 같은 데 이런 데 많으잖아요 음식당은 우리 잠시 마스크 좀 매고 갈까요? 아 마스크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거는 하나씩 개별로도 갈아요 제가 또 외부 사람 만나서요 혹시 피해가 갈까봐요 이거는 열도를 너 이렇게 파는가 보다 멋집니다 너무 셀 거 같아 엄청 비싸요 수작업 저희가 이제 손작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수작업 무겁네 이런 거는 엄청 얼마예요? 무겁다 무겁습니다 와 가격대가 셉니다 무겁다 작품이다 그러기 작품이네 방자유기 필요하신 분 무게감도 있어요? 연락처 전화번호 어디 전화번호 양한번 할 수 있어 전화번호 저 밑에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054에 435에 1087 아 핸드폰은 020에 8302에 2023 그렇지 여기 김천방자유기라고 치면은 홈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김천방자유기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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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하루죠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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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일부러 이렇게 세트 없습니다 네 요즘에 생활시키러 어떤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른데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른데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 사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다 짠 짠 짠 짠 짠 짠 오늘 소개 잘 받고 갈게요 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하세요 대표님 어머 선물하시는 선물 주시나봐요 선물 선물 박목기념으로 선물 주십니다 박목기념으로 선물 주십니다 박목기념으로 선물 주십니다 아니 큰 거는 제품 주문하시면 돼 근데 좀 충분히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드라마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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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